괴물들의 야회 이래 선악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성질만 곤두세우고 있다. 미네기시 사키코는 소파에 힘없이 충들어져 앉아서 자기 자신에 대해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었다. 우울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제어할 길 없는 분노의 감정이 자리잡았다. 분노는 깊고 강하고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싶은 사나운 기성에 가득 차 있었다. 그 창끝은 다구치 유사쿠, 다구치의 아내, 다구치를 용서해온 자신, 그리고 두 사람이 빠져있던 연애라는 이름의 광란을 향해 있었다. 다구치와 사귀기로 선택한 것도 자신이거니와 다구치가 선택한 것도 자신. 선택된 자들끼리 그 선택을 기뻐하며 인연을 굳혀가는 과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다. 행복의 절정에서 본 경치가 멋지고 아름다웠던 것은 그 그림자가 시커멓게 짙었기 때문이다. 이제 해는 기울어 사키코는 천천히 뻗어온 검은 그림자에 집어섬켜지기 직전이었다. 사키코는 다구치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또다시 심한 말싸움으로 발전하리라는 것은 예상이 되었다. 저녁부터 쭉 켜놓고 있는 텔레비전은 시끄럽게 음성과 영상을 흘릴 뿐 사키코의 눈에도 귀에도 머물지 못한다. 그러나 기다리는 안타까움을 참을 수 없는 사키코는 텔레비전을 끌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쨌든 다구치와 헤어지지 않으면 증오나 원한 같은 자기 안에 쌓인 모든 감정에서 도망칠 수 없으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해수로 벌써 9년째에 이르는 다구치와의 교제를 어떻게 끊으면 좋을까? 헤어지자는 결심은 다구치가 없는 세계의 공허함을 생각하면 발밑이 흔들리는 것 같은 불안함으로 바뀌어 생각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다. 어쩌면 좋지? 어쩌면 좋을까? 지옥 같다. 사키코는 홀로 충얼거리며 담배에 불을 붙였다.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입안이 아리타다. 저녁 식사도 하지 않았지만 식욕은 전혀 없었다. 겨우 휴대전화가 울렸다. 안도와 함께 누구인가 보니까 루이코였다. 사키, 뭐해? 루이코는 사키코와 다구치의 불안정한 상황을 알고 난 이래 걱정을 가장해서 호기심에 전화를 걸어오곤 한다. 있는 대로 자랑과 푸념을 흘렸던 것도 있고 사키코는 루이코의 지금 같은 태도가 불쾌하다. 그러나 감정을 숨기며 정중하게 대답했다. 뭐 하긴요? 그냥 텔레비전도 와요. 사키코는 손목시계를 힐끗 확인했다. 이미 밤 10시 반이다. 다구치는 낮에 어수선하게 전화를 했다가 사키코의 기분이 나쁘다는 것을 느끼자마자 10시에 여유있게 전화하겠다면서 끊었었다. 그런데 다구치가 약속을 어기고 거기다가 문자로도 연락이 없는 데에 마음이 침울해졌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고? 일은 괜찮아? 오늘은 괜찮아요. 저기 있잖아. 그보다 다구치 씨랑은 어떻게 됐어?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갔다. 루이코는 다구치와 사키코 두 사람 모두와 친분이 있다. 루이코는 약 10년 전에 남편과 이혼한 것을 계기로 꽃꽂이 교실을 시작해서 성공을 거두었다. 여성지 작가로 일하는 사키코가 이혼 뒤에 씩씩한 여자라는 특집 때문에 취재차 찾아갔던 것이 교우의 시작이다. 그때 편집 담당이 다구치 사키코는 루이코의 취재를 계기로 다구치와도 사귀게 되었다. 루이코는 사키코보다 10살이나 연상이지만 유난히 탁 트여서 모든 상담하는 사이 다구치와 연애를 하게 된 경위부터 현재의 대립까지 자세히 보고하는 처지가 되었다. 9년이 흘러 48살이 된 다구치는 다른 여성지의 편집부로 이동했다. 어떻게 되긴요. 최근에는 사이가 그다지 좋지 않아요. 금요일에도 빨리 돌아가겠다고 해서 크게 싸웠고요. 다구치 씨가 부인과 헤어지고 결혼하겠다고 사키한테 그랬다며. 그것은 사실이었다. 2개월 전 헤어질 결심을 굳힌 사키코가 다구치에게 방에 여벌 열쇠를 돌려달라고 보채다. 다구치는 얼마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열쇠를 테이블 위에 두고 나갔다. 그 뒤 사키코는 다구치의 파자마와 칫솔을 모두 버렸다. 예상과 달리 슬픔도 허탈함도 없었다. 오히려 해방감이 넘쳤고 드디어 긴 터널에서 빠져나왔다는 마음의 안도가 되었다. 그러나 월요일에는 탈진해서 몹시 후회하게 되었다. 예상대로였다. 다구치도 마찬가지였는지 초췌한 표정으로 나타나서 사키코에게 호소했다. 좀 다시 생각해 줘. 응? 아내와는 헤어질 테니까 나와 결혼해달라고. 네가 없는 인생은 생각할 수 없어. 사키코는 승낙했다. 악순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귀고만 있으면 밝은 희망이 태어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마는 것이다. 이것을 바로잡자 저것을 고치자 하고 사키코는 다구치에게 다시 열쇠를 건넸다. 그 열쇠 사건이 일어난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원망이 남은 건지 다구치는 사키코에 대해서 열의를 낮췄다. 둔한 반응, 성의 없는 태도 거기에 신경이 곤두서는 사키코 다구치는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묶고 가는 것을 최대한 피하게 되었다. 헤어지자고 얘기했다가 필사적으로 되돌릴 때마다 인연이 보다 튼튼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환상인 것이다. 오히려 결절이 생겨서 뒤틀리고 복잡한 형태로 얽혀서 거듭된 싸움을 낳는다. 요 1년간은 만나면 꼭 공기가 불원해져서 헤어지자는 이야기로까지 발전을 했다가 혼란 끝에 화해하는 패턴이 질릴 정도로 반복되고 있었다. 분노에 사로잡혀 헤어지자고 말을 꺼내는 것은 대개 사키코 쪽이고 못 헤어진다, 같이 있자 라고 애원하는 것이 다구치였다. 마치 사키코는 가정 내 폭력을 거듭하다가 그 뒤에 상냥해지는 남편 다구치는 거친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이런 남편에게는 자신이 있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참는 아내를 닮았다. 애정은 존재하지만 두 사람이 사로잡힌 것은 서로가 서로의 인생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공포였다. 공생공사란 이런 것을 말하는 건가 하고 사키코는 쓴웃음을 지을 때도 있었다. 약물이나 알코올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게 괴로운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의 의존 또한 끊기 힘들다. 결혼하자는 말은 몇 번이나 했어요. 하지만 절대로 구체적인 진행은 되지 않죠. 나중에 물어보면 기억 안 난다고 그러고요. 꼬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하는 건 편집자의 습관이니까요. 사키코는 농담처럼 말했다. 다구치 씨가 너와의 결혼을 진심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해? 루이코의 말에 의심하는 빛이 배어났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처지면서도 루이코는 남자는 절대로 부인을 버리지 않아 하고 의기양양하게 말한 적이 있다. 루이코의 남편한테 오랫동안 사귄 애인이 있어서 협의 이혼을 한 거라고 주의해서 들었었다. 사실은 아내가 있는 남자와 불륜 중인 사키코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건지도 모른다. 말을 그때그때 처져올 대로 바꾸는 게 남자니까. 루이코는 말 끝에 짓궂은 빛을 내비쳤다. 변명도 잘하고요. 사키코도 맞장구 치며 웃었다. 그러나 말은 그래도 열쇠 사건 때 결혼이라는 말을 듣고 사키코가 얼굴에 웃음을 띄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다구치가 이혼하는 수고를 들여서라도 자신과 하나가 되고 싶어 한다면 설령 그게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말만으로도 기뻤다. 사키코는 자신이 결혼하고 싶다는 바람이 강한 여자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마흔 두 살 자유기고가로 활동할 수 있는 자신에게 긍지가 있다. 자유와 등을 맞댄 쓸쓸함은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억지로라도 자유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구치와 만나게 된 이후 사키코의 긍지는 조금씩 변질된 모양이다. 서로 이렇게나 사랑하는데 어째서 나만 혼자서 살아야 하나 하는 불공평하다는 감정에 의해서 다구치는 사키코의 집에서 쉬고 사키코의 냉장고를 열어 사키코가 사둔 맥주를 마시고 사키코의 침대에서 동침하고 사키코가 준비한 파자마를 입고 잔다. 달력에 있는 표시를 보며 이날은 예정이 있나 보군 하고 지나가듯 말하거나 책상 위가 어질러져 있으면 기막히다는 표정을 짓기도 한다. 둘이서 집에 있다 보면 부재중으로 돌려놓은 전화에 녹음되는 말도 들리고 새로 산 옷도, 접시도, 편지도 보려고만 하면 손 닿는 데에 있다. 사키코의 집에서 만나는 한 사키코의 프라이버시는 다구치에게 거의 숨김없이 드러난다. 그러나 다구치의 생활은 보이지 않는다. 사키코와 만난 뒤 집에 돌아가서 정사의 흔적을 지우고 아무렇지 않게 아내를 안거나 외아들과 떠들고 있는 건가? 생각을 하면 사키코는 다구치를 놓칠 것만 같았다. 이대로는 다구치의 집도, 일상도, 가족도 사키코는 평생 볼 수 없다. 다구치가 흘리는 가족 이야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다구치의 충족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소외감을 느껴도 다구치의 주변에 다가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것이다. 일요일에 아내와 바겐세일에 갔다느니 아들이 독감에 걸렸다느니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겉으로는 드러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불쾌했다. 다구치는 쉬는 날에는 사키코에게 전화해 주지 않는다. 일요일, 골든위크, 추석연휴, 설연휴 그 사이에는 연락이 전혀 되지 않는다. 서로 사랑하고 있다, 신뢰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애인인 자신은 다구치에게 있어서 일에서의 인간관계와 같은 정도인 걸까? 정년이 되면 자신과의 관계도 끝낼 작정인지도 모른다. 앞으로 12년인가? 하고 생각하자 사키코는 불안해졌다. 불공평과 불쾌, 불안과 불만, 그리고 불륜. 이 불자가 붙는 말들은 부정의 감정이 돼서 사키코의 마음에 산처럼 쌓여갔다. 아무리 입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사키코의 장래에 아무런 책임도 고통도 느끼지 않는 남자를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너무 불민하지 않는가? 불민. 불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또 하나 늘었다. 자신은 불민한 감정을 키우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런 소리에서 미안한데 난 다구치 씨가 참 교활한 남자라고 생각해. 루이코가 딱 잘라 말하며 수화기 너머로 담배에 불을 붙이는 소리를 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사키코는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루이코가 참으로도 간단히 구체화했다는 생각에 숨을 삼켰다. 루이코는 말이 지나쳤다고 생각했는지 화제를 돌렸다. 그렇지. 중요한 이야기를 잊고 있었네. 나 있지. 드디어 전부터 말했던 아타미로 이사왔어. 놀러와. 별장인가요? 아니. 유택으로 삼으려고. 200년 전 농가를 사서 일부러 타카야마에서 옮겨왔어. 돈 엄청 들었어. 내부도 개조했고. 쓸 때 쓰자 하고 독일제 시스템 키친이랑 이탈리아제 욕조를 넣었지. 기술자가 와서 지붕을 새로 얹어줬는데 정말 멋져. 특히 비 오는 날이 좋아. 촉촉하니 최고야. 알았지? 꼭 와서 자구가. 루이코는 사키코에게 아타미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받아 적게 한 다음 전화를 끊었다. 사키코는 몇 번이나 확인한 휴대전화 착신 기록을 다시 한 번 바라보았다. 다구치의 전화는 없었다. 밤 11시. 잊고 있는 걸까? 그럴 리는 없다. 그렇다면 말다툼이 싫어서 일부러 걸지 않는 거다. 최근 아내가 수상적게 여기고 있어서 오래 못 잊게 됐다며 다구치는 사키코의 집에서 안절부절 못했다. 아내에게 들통나는 것이 무섭다면 어째서 자신과 이렇게 오래 사귄 걸까? 하고 사키코는 저도 모르게 다구치의 얼굴을 본 적이 있다. 다구치는 착신 기록으로 아내의 전화를 확인하는 중이라서 사키코의 시선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 옆모습에서는 초조함과 걱정이 느껴졌다. 들통나도 괜찮다. 차라리 들통나는 편이 좋을지도 모른다. 하고 짓거린 적도 있지만 다구치의 변화에 아내와의 관계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조짐을 느낀다. 아내를 염려하는 다구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여자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자신이 어째서 맞춰줘야 하는가? 하고 사키코는 생각했다. 그 불만이 2개월 전에 열쇠사건에 이어져 있고 빈발하는 싸움의 원인도 되고 있다. 9년이나 석였는데 이제 와서 아내에게 의심을 안게 하다니 다구치가 지금까지 집에서 잘 처신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고도 생각한다. 사키코를 가장 사랑한다. 사키코바 있을 때의 자신이 진짜 자신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내와도 성적 관계를 유지하며 탈없이 남편과 아버지 역할을 다해온 것이라면 다구치라는 인간은 정체가 대체 뭘까? 탈연하게 또 하나의 생활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사키코와의 9년간을 무의미한 것 허무한 것으로 만드는 배신이 아닐까 사키코는 이제 와서 다구치의 아내에게 사실을 더 잘 알려주고 싶다는 파괴의 충동을 느꼈다. 위험한 징조이기는 했다. 실은 다구치가 금요일에 보인 태도 때문에 사키코는 지독히 화가 나 있었다. 교정마감이 없는 주말은 대부분 사키코의 집에서 보내왔다. 그런데 토요일 오전에 아들이 대학축제에서 연극을 하니까 빨리 돌아가야 한다며 묵지 않고 돌아간 것이다. 전에 아내가 아들의 대학축제를 보러 갔을 때는 이 대학생인데 부모가 따라가고 해참 부끄럽다니까 하고 쓴 웃음을 진 적이 있었다. 자신의 정사가 들통날 위기에 있기 때문에 아내와 아들의 기분을 맞춰주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사추. 사추는 작은 의심에서 시작돼서 무서울만큼 부풀어 망상이 되었다. 다구치의 변화는 그뿐만이 아니다. 제대로 이야기를 못한 바쁜 날은 가족이 모두 잠든 후나 취해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라도 사키코에게 연락을 주었는데 최근에는 그것도 없다. 딱히 사과도 하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잊고 있다. 사키코의 집에 와도 오늘은 빨리 돌아갈 거니까 하고 일방적으로 말할 뿐 사키코의 상황은 들어주지도 않는다. 토요일이 빌 줄 미리 알았더라면 사키코도 친구와 만나거나 체육관에 가는 등 다른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혹시 다구치는 자기가 와주고 있는 거라는 교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결혼을 입에 담은 것도 사키코가 마음을 돌렸다고 생각하고 일단 그 상황만 넘기려고 했던 게 아니었을까. 이것도 사추이고 망상인가 아니면 진실인가. 지금의 사키코는 그조차도 알 수가 없었다. 사키코는 자신을 대하는 다구치의 부유성실함이 최근 반 년 동안 완만하게 늘어났다고 느꼈다. 연애의 종말이 이런 모습이라면 반 죽음처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굴욕만 맛보는 것보다 차라리 헤어지고 싶다고 항상 생각했다. 그러면 다시 어쩌면 좋지 하고 지옥 같은 제자리 걸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열두시가 넘었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다. 사키코는 더 기다리지 못하고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다구치의 휴대전화는 꺼져 있었다. 어차피 술집을 옮겨다니며 진탕 마셔대고 있을 것이다. 별수 없이 음성 메시지를 남긴다. 저 사키코예요. 열 시에 전화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어떻게 된 거죠? 전화 주세요. 녹음하는 목소리가 아직 부드럽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초조함은 이미 커져서 약속을 깬 다구치를 향한 분노가 불타오르고 있다. 만나고 싶다든가 목소리가 듣고 싶다는 달콤한 감정과는 상반된 상반된 위험한 회로에 파고들 것 같은 꺼림칙한 예의감이 스쳤다. 사키코는 전화를 기다리는 게 힘들어져서 잔에다가 위스키를 따라서 그대로 들이켰다. 목이 타면서 뜨거운 액체가 위로 떨어져 내려간다. 사키코는 빨리 취해서 미치고 싶다고 생각했다. 새벽 1시가 지나자 사키코는 다구치의 휴대전화에 다시 메시지를 남겼다. 왜 전화 안 줘요? 나 계속 안 자고 기다리는데. 음성 메시지를 확인하고 성가신 표정을 짓는 다구치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얼마 전까지는 저 잠깐이라도 사키코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어 하고 틈만 나면 전화를 해 주었는데 그 정렬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사키코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어두운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애가 타서 지친 중년 여자 하나가 초조해하면서 남자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은 저번에 보였던 남자의 태도 결코 달콤한 말을 속삭이려는 게 아니었다. 남자도 그걸 알고 전화를 피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째서 전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건가? 새로운 분노가 채소스면서 화가 서서히 비등점에 가까워간다. 사키코는 씻지도 못하고 전화를 기다리는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졌다. 기다리는 자신이 몹시 싫었다. 하지만 전화한다고 한 이상 기다리게 되는 것은 아직 다구치를 사랑하는 증거 이기도 했다. 그럼 자신은 어쩌고 싶은 건가? 사랑하니까 이대로 계속 참고 사귈 것인가? 사키코는 세차게 고개를 흔든다. 못 탄다. 사키코는 냉장고에서 물이 든 페트병을 꺼내서 직접 입에 대했다. 하찮은 일들이 뇌리에 되살아나며 갑자기 속이 부글거린다. 생일에도 크리스마스에도 무엇하나 선물을 주지 않았던 것. 사키코보다 연수입이 세 배는 많으면서도 집세도 나눠내지 않고 꼭 영수증을 끊어 두 사람의 식대를 경비 처리하는 것. 나를 애인 삼고 싶은 거면 수당을 줘야 될 거 아니냐고. 딱히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시시한 소리가 나오려고 하는 야비한 자신. 야비해진 것은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불민한 연애를 해온 탓이 아닐까. 즐거운 일이나 기쁜 일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 사키코의 분노는 그치지 않고 다음 분노를 낳으면서 다구치와 자신을 폄하 했다. 폭발 직전 이었다. 그때 겨우 전화가 울렸다. 새벽 2시 었다. 4시간 후의 전화. 여보세요? 어? 늦어서 미안해. 다구치가 취해서 꼬이는 혀로 사과했다. 걸으면서 말하고 있는 건지 숨을 몰아쉬었다. 아마도 집 근처에 도착한 것일 것이다. 왜 다 취해서 전화를 하는 거죠? 당신은 취하면 항상 한 얘기를 기억 못한다고 해서 취한 당신이랑은 얘기하기 싫다구요. 사키코는 다구치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부터 화를 내고 있었다. 미안 정말 미안해 하고 다구치는 반복한다. 나 4시간이나 계속 기다렸단 말이에요. 사람 열받게. 미안하다고 하잖아. 거기다가 몇 시간을 왜 못 기다려? 별 수 없잖아. 전화를 할 수가 없는데. 억지 쓰지 말라고. 벌써 말다툼이 시작되었다. 사키코는 너무 오래 기다린 탓에 이쪽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돌진했다. 몇 시간이 뭐야? 4시간 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먼저 나한테 전화한다고 그랬잖아요. 미리 문자로 몇 시쯤 될 거라고 가르쳐주면 좋았잖아요. 난 씻지도 않고 기다리는데 생각 좀 해줘요. 거기다가 금요일 건 제대로 얘기해요. 당신은 내 사정 따위는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돌아간다고 했죠. 그거 나한테 신뢰 아닌가요? 아이 참 또 그 얘기야? 듣다 질리겠네.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하지만 나 당신한테 사과하는 게 이제 지쳤어. 당신은 언제나 화만 내잖아. 당신은 나한테 화를 내고 있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나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 최근 당신은 쭉 화맞네. 나 이제 지쳤어. 사과하는데 질렸다고. 다구치가 귀찮다는 투로 중얼거렸다. 나도 지쳤어요. 요즘은 쭉 싸움만 했지. 이 마음을 좀 편하게 못 가지는 거야. 다구치는 여자에게 어리광 부리는 게 좋은 거다. 적당히 즐기고 수라장을 요리조리 피해서 하려고 한다. 양복을 즐겨 입고 편집자보다는 광고회사의 영업사원처럼 보이기를 좋아하는 남자. 진지하게 사귀던 시절에 다구치는 사키코와의 말다툼에 좀 더 진지하게 임해 주었는데 헤어지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상대의 어조에 싸늘한 야유나 체념이 느껴지면 상처 입는 것은 이건 또한 공생 공사인가? 사키코는 자신을 비웃고 싶어졌다. 서로를 한없이 상처 입힐 때까지 멈추지 못하는 것은 사키코가 뭐든 확실히 하는 성격이기 때문이니까 자신은 무엇을 확실히 하고 싶은 걸까? 사키코는 취한 머리로 생각했다. 당신이 날 화나게 하는 거예요. 부탁인데 나 너무 얕보지 말아요. 얕보지 않아. 얕보고 있어요. 적당히 구슬리자는 생각이겠죠? 당신 정말 바보예요. 최악이라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고함을 질렀다. 분노는 비등점에 달해서 부글부글 끓는다. 이대로는 못 끝낸다는 생각이 날뛰고 방에 앉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웠다. 지금 당장 뛰쳐나가 다구치를 잡아다가 얼굴이고 몸뚱이고 마구 때려주고 싶다는 충동에 휩싸였다. 자신이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데 다구치는 어째서 그렇게 냉정한지 모르겠다. 자신은 이미 미친 건지도 모른다고 사키코는 생각했다. 같은 말을 또 하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건지 난 모르겠어. 당신 이상해. 교묘한 다구치의 지적에 사키코는 대든다. 그럼 좋아요. 지금부터 당신 부인한테 전화를 해서 다 얘기할 테니까. 그럼 왜 화를 내는 건지 잘 알게 되겠죠? 할테면 해봐. 다구치는 내뱉듯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시 한번 걸어보았지만 다구치는 받지 않았다. 자신이 정말 다구치의 아내에게 전화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사키코는 위스키를 마셨다. 저질러버려. 어차피 원래대로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 그쪽도 알긴 알아야 될 거 아냐. 사키코 안에서 파괴충동이 속삭인다. 사키코의 손가락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다구치의 집 전화번호를 찾아 누르고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들려 하고 있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출구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좋았다. 그대로 뻥 터져 죽어버리고 싶다. 뚜 하는 소리가 몇 번 울리더니 누가 전화를 받았다. 젊은 남자 목소리. 아마도 대학생인 아들인 모양이다. 여보세요. 미네기 씨라고 하는데요. 이미 상황을 파악한 건지 곧바로 중년 여자를 바꿔준다. 그의 아내는 용건을 꺼내기도 전에 고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미네기 저는 유사코를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질 수 없다고요. 느닷없이 핵심을 찌르는 말에 사키코는 실소했다. 사실을 알고서도 사랑할 수 있다면 계속 사랑해보시지 하고 기분이 호전적이 된다. 자포자기 자신이 성질 나쁘고 저지른 인간이 될 것을 알면서도 도저히 멈출 수가 없다. 저기 말이에요. 그런 불성실한 남자의 어디가 좋으세요? 그 남자요? 매주 내 집에서 묵었다고요. 9년 동안이나. 하지만 다구치의 아내는 어디까지나 냉정함을 유지했다. 어머나 그런가요? 저희 사이는 원만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원만하다는 거예요? 유사코도 저를 사랑하고 있고 모든 것이요. 최악의 대화였다. 사키코는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지 기억해내려고 했다. 아마도 자신들의 9년간에 걸친 진실 그리고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다구치와 사키코의 교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두 사람의 앞으로의 관계도 다구치 가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의미는 커녕 아무 관계도 없는 쓰레기통에 휙 던져버릴 일일 것이다. 사키코는 다구치가 있어서는 우주에서 날아온 불길한 에일리언 착한 남편을 홀린 퇴치되어 마땅한 악질 여자였다. 안타까운 마음에 입을 닫은 순간 전화가 끊겼다. 그 뒤 몇 번인가 전화를 했지만 아들인 듯한 남자가 전화를 받아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고 사키코가 필사적으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싸늘한 무원으로 일관했다. 사키코는 포기하고 전화를 끄는 뒤 위스키를 마치면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11월은 해도지가 늦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밤공기가 방에 들어와서 자신이 새벽에 홀로 있다는 것을 실감케 한다. 쓸쓸해서 죽을 것 같아. 사키코는 중얼거렸다. 선악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성질만 곤도 세웠을 뿐이잖아. 너도 참 인간으로서 끝이다. 바보 같다. 사키코는 계속 중얼거렸다. 다음 날 오후 사키코는 다구치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어서 사과했다. 어제는 미안했어요. 당신 부인 지금 어쩌고 있어요? 그여 충격받아서 앓고 있지. 다구치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하고는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난 후회 안 해요. 언젠가는 말하고 싶었으니까요. 사키코는 사키코는 후련한지 모르겠는데 이 아내는 관계없잖아. 몹시 상처받았다고. 다구치는 피로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럼 나는요? 나는 상처받아도 괜찮아요? 사키코도 상처받은 건 알지만 말이야. 알지만? 그렇지만 뭐 더 캐묻고 싶은 마음을 거둔다. 그러나 아내는 정말로 관계가 없을까? 사키코는 고개를 갸웃거린다. 근데 왜 부인은 관계가 없어요? 가르쳐 주세요. 관계 없지. 책임이 없는데. 아 그러네요. 저기요. 전화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어요? 나 옆방에 있었어. 어째서 전화를 대신 받지 않았던 걸까? 부부가 공모해서 사키코라는 방해꾼을 배제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불쾌해졌다. 일주일 뒤 사키코는 다구치에게 다시 전화를 했다. 잘 지냈어? 다구치는 사키코를 위로하는 것처럼 말했다. 그것이 아내와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증거인가 싶어서 사키코의 기분이 또 가라앉았다. 질투라기보다 그의 아내와 자신의 자존심 경쟁이었다. 요전의 일도 더 자세히 듣고 싶고 우리 일도 어떻게 할지 좀 정해야 되니까 집에 와 줄래요? 다음날 다구치는 약속한 시간보다 많이 늦게 사키코의 집에 나타났다. 다구치는 눈이 움푹 들어가서는 그리워하는 것 같으면서도 이제 연이 없다는 듯 관찰하는 시선으로 사키코의 집안을 둘러보았다. 사키코가 생일에 선물한 열쇠고리에서 사키코의 집 열쇠는 이미 빼냈는지 보이지 않는다. 지난주에는 미안했어요. 나 그날 전화가 너무 안 와서 정신이 없었어요. 사키코는 먼저 사과부터 한 다음 말을 이었다. 그 뒤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지만 당신은 말을 하지 않으려 했죠. 다구치는 그러자 자조적인 웃음을 띄었다. 사키코를 책망하지는 않았지만 사키코의 부정의 힘에는 질렸다는 것처럼 눈을 피한다. 그러나 사키코와 아내 그 두 여자 사이에 낀 남자 역할을 즐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키코는 캔맥주를 따서 유리잔에 따르며 물었다. 다구치는 잔에 입을 대었다. 어떻게 하다니? 뭘? 우리 일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자 다구치는 몰아붙이지 마 하는 표정을 지으며 눈을 치뜨고 사키코를 힐끗 보았다. 확실히 말하는데 나는 당신도 아내도 버릴 수 없어. 또 그 소리인가? 하고 낙담하며 사키코는 자신도 쓰디쓴 맥주를 같이 마셨다. 그 낙담의 이유가 다구치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을 말로 표현하고 책임지는 것을 피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다구치는 이미 정했다. 별 수 없다. 대답은 자기가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사키코는 대답을 유도하다가 싸운 횟수를 다 헤아릴 수도 없음을 떠올린다. 그럼 부인과는 헤어질 수 없다는 말이로군요. 미안해. 난 아내와 이혼할 수 없어. 그런 건 9년 동안의 교제로 지긋지긋할 정도로 잘 알고 있었다. 이혼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을 것이다. 사키코는 사귀기 시작하고 나서 자신에 대한 다구치의 마음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몇 번이나 따졌다. 다구치는 그때마다 넌지시 결혼할 뜻을 비치거나 사키코와는 평생 헤어질 수 없다고 대답하며 얼버무려 왔다. 사키코는 결론을 미루면서 어느 때는 결혼 어느 때는 애인 이라고 짓거리는 다구치의 우유부단함이 신기할 달입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를 사랑하는 자기 자신도 신기했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자신은 사랑한 보답으로 확실한 약속을 바라는 건가 하는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보답은 바라지 않았다. 다구치를 그의 아내와 나누어 갖고 싶지 않다는 단순한 바람뿐이었다. 이런 우울한 기분에 빠져야 하는 것이 다구치라는 남자를 사랑하는 자신이 진 짐이었다. 그 짐의 엄청난 무게에 사키코는 찌부러질 것 같았다. 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래? 가장 사랑하는 건 사키코야. 하지만 아내와는 이혼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거기까지는 좋다. 그러나 남자는 아내와 살겠단다. 마음만은 사키코의 것. 그렇다면 몸은 어디에 있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니. 사키코는 혼란에 빠져서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다. 미안해. 당신 마음을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말로는 그러면서도 다구치의 두 눈에 여유가 떠올랐다. 다구치의 지금 바람은 이성을 잃고 아내에게까지 전화하는 사키코와 원만히 헤어지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 좋아요. 알았어요. 샤워 안 할래요? 다구치가 사키코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자고 싶어? 다구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사키코가 고개를 끄덕이자 다구치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일어섰다. 재킷을 벗어 의자 등에 걸쳐놓고 화장실로 향한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지 안에서 천천히 생각할 심산일 것이다. 다구치가 화장실 문을 닫으려다가 안에서 고함을 쳤다. 저 안쪽에 문고리가 없는데? 전부터 헐겁더니 아까 떨어졌지 뭐예요? 최근에 안아봐서 몰랐죠? 사키코는 문을 쾅 닫아주었다. 그러고는 준비해 두었던 드라이버로 바깥쪽 문고리 나사를 풀었다. 바깥쪽 문고리가 소리를 내며 복도 바닥에 떨어진다. 안쪽 문고리는 다구치가 오기 전에 빼두었기 때문에 작은 구멍으로 소변을 보는 다구치의 뒷모습이 보였다. 사키코는 재킷 주머니에 든 다구치의 휴대전화를 찾아 맥주잔에 빠뜨리고 그 잔을 싱크대로 가져갔다. 수도꼭지를 최대한 틀어 물을 채운다. 다구치가 변기에 물을 내린 뒤 문을 두드렸다. 이거 문이 안 열리는데 어쩌지 이거 괜찮은 건가 어머 정말 큰일이네요 이쪽 문고리도 떨어졌는데 사키코는 아무렇지도 않은 목소리로 대답하며 가죽 코트를 걸치고 숄더백을 어깨에 맸다. 다구치의 초조한 목소리가 들린다. 이봐 정말 안 열린다고 이거 안 열려 그쪽 에서도 좀 열어봐 관리인 불러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요. 사키코는 화장실과 집에 불을 모두 껐다. 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둡잖아. 문 열어. 혼란에 빠진 다구치의 목소리와 함께 쾅쾅 몇 번이고 몸으로 문을 들이받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문고리가 양쪽 다 빠지면 문은 열리지 않는다. 전에 같은 일이 일어나서 수리해주는 사람이 올 때까지 화장실을 쓰지 못한 적이 다구치는 재수없으면 며칠 동안은 갇혀있게 될 것이다. 혹은 더 오래. 사키코는 맨션을 나와서 택시를 잡아타고 다구치의 집 주소를 댔다. 다구치의 집은 세다가야구의 아담한 주택가에 있었다. 재건축한 지 얼마 안 되었는지 작지만 새 건물이다. 문설주의 검은색 붓글씨로 다구치라고 새겨진 문패가 걸려있다. 두 사람이 여행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택시 안에서 다구치가 여기가 우리 집이야 하고 순진하게 말하고 먼저 내린 적이 있었다. 그러나 교제가 깊어감에 따라 조심성이 생긴 다구치는 집 앞에서는 결코 내리지 않았다. 사키코의 집에는 빈번하게 찾아오면서 어째서 자신의 집은 보여주지 않는 건가. 사키코는 납득이 가지 않았다. 사키코는 초인종을 눌렀다. 없는 척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금방 여자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이에요? 다구치가 돌아온 줄 안 것일 것이다. 다구치는 내 집 화장실에 있는데요? 하고 사키코는 마음속으로 대답한다. 미네기시라고 합니다. 사키코가 정직하게 이름을 댔다. 얼마 동안 침묵이 흐른 다음 여자가 딱딱하게 굳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남편은 지금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저 사모님께 용건이 있어서 왔어요. 만나 주실 때까지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돌아가세요. 난폭하게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가 나면서 인터폰이 끊겼다. 지금쯤 집안에서는 다구치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면서 큰 소동을 벌이고 있을 것이다. 큰일이야. 그 여자가 왔어. 하면서. 사키코는 다시 한 번 초인종을 눌렀다. 응답이 없어서 몇 번이나 눌렀다. 대문을 열고 현관문 앞에까지 가서 문을 두드린다. 문 너머에서 노인의 휜 목소리가 들렸다. 아 민폐입니다. 돌아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구치 씨와 9년이나 사귄 여자를 대하는 태도인가요? 왜 관계없는 척 하냐고요? 한 번쯤 만나서 얼굴을 봐도 좋잖아요? 이웃의 귀를 걱정해서인지 문이 살짝 열리며 눈살을 찌푸린 대머리 노인이 몸을 비스듬히 내밀었다. 70대 후반 키가 작고 보풀이 생긴 회색 양모 옷을 입고 있다. 같이 사는 다구치의 장인이 분명했다. 사키코가 혼자인데 반해 다구치의 아내는 남편 아버지 그리고 아들의 보호도 받고 있다. 사위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위에게 용건이 있는 거라면 여기에 오지 말고 본인과 직접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노인은 낮은 목소리로 비교적 부드럽게 말했지만 눈에는 초조함이 서렸다. 딸이 당한 재난이 불쾌해서 참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 이만 하고 노인이 문을 닫으려 했다. 사키코는 황급히 구두 끝을 문 틈새에 밀어넣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모님이에요.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노인은 입을 꾹 다물고 사키코를 노려보았다. 우리 딸아이는 당신을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시죠? 제가 사모님 얼굴이 보고 싶다면 사모님도 제 얼굴이 보고 싶지 않을까요? 둘 이서 한 남자를 나눠 가진 사이 니까요. 사키코가 소리치자 노인은 언뻔스럽다는 뜻인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나눠 가졌다니 그게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사키코는 합판으로 된 현관문을 잡았다. 노인이 막는 것처럼 발에 힘을 주고 서서 사키코를 안에 들여놓지 않겠노라 문을 누른다. 노인의 몸은 생각지 못한 강한 힘으로 사키코를 저지했다. 이 당신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의 집에 억지로 들어오려고 하더니 이건 범죄예요. 노인이 힘을 주느라고 숨이 찬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조심하세요. 흉기라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날카로운 여자의 목소리가 집안에서 들렸다. 사키코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 거 없어요. 걱정되면 경찰에 신고하시죠. 네. 할 거예요. 하고 말고요. 정말 비상식적이네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사키코는 노인이 누르고 있는 문 틈새로 집안을 엿보았다. 현관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바닥은 빛이 났다. 그러나 어디선가 부엌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놔둔 것처럼 쉰 냄새가 났다. 사키코가 코를 벌름거리자 노인은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서 돌아가세요. 돌아갈 겁니다. 가족분들 얼굴을 보고 나면 바로 돌아갈 거예요. 노인의 힘이 빠진 틈에 사키코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들어가자마자 마루의 우뚝 선 다구치의 아내와 마주쳤다. 청바지 위에 자기 아버지와 같은 색깔의 운동복 상의를 입고 있다. 화장은 하지 않았고 뺨이 젖어 있다. 분명 다구치와 동갑이었다. 사키코는 아내를 쳐다보았다. 적당히 하세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다구치의 아내가 조용한 목소리로 사키코를 을렀다. 아들로 여겨지는 젊은 남자가 쿵쿵 집을 울리며 계단을 뛰어내려왔다. 집안에서도 모자를 쓴 검은색 일색인 래퍼.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있다. 아들은 다구치와 체형이 꼭 닮았고 눈이 더 날카로웠다. 오만한 얼굴이라고 생각하며 사키코는 반감을 갖는다. 전화 통화에서 보여준 무원의 응수가 아직까지 마음에 남아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전화 안 받으세요. 그런 메시지라도 남겨. 아들에게 명령한 다음 다구치의 아내가 다시 사키코를 향했다. 미네기시시 당신은 우리 집에 올 권리도 이유도 없어요. 지나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노인이 뒤에서 달래는 것처럼 코트를 입은 사키코의 어깨를 잡았다. 사키코는 노인의 쭈글쭈글한 손을 무겁게 느끼면서 뒤를 돌아보고 물었다. 저 사모님의 아버지 되시나요? 연세가 올해 몇이세요? 아무려면 어때요? 대체 뭐예요? 정말 화나게 하네요. 다구치의 아내가 소리친다. 나잇살 처먹고 부끄럽지도 않아? 당신 돌았어? 아들이 쨍쨍 울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눈을 불아리는 것이 당장이라도 사키코를 때려 눕힐 기세였다. 집안을 좀 볼 수 없을까요? 왜 당신한테 보여줘야 되는데요? 다구치의 아내가 입 끝을 내리고 지겹다는 표정을 지었다. 사키코가 몸을 굽히고 신발을 벗으려고 하자 아들이 사키코의 등을 가볍게 차며 소리쳤다. 돌아가란 말이야! 휘청한 사키코는 바닥에 손을 짚었다. 아들의 것으로 보이는 지저분하고 커다란 운동화가 눈에 들어온다. 그 옆에 다구치의 갈색 구두가 있었다. 아, 이거 시부야에서 함께 산 거예요. 지야 끝으로 아내의 안색이 바뀌는 것이 보였지만 왜 충격을 받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당신처럼 내게도 다구치와 함께 싸운 시간이 준 추억이 많이 있어. 그런데 왜 나만 잊혀져야 하는 거지? 어째서 누가 좀 대답해 줘? 사키코는 이렇게 생각했다. 당신 작작 좀 해. 다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키코를 아들이 밀쳐내며 말했다. 비틀거리는 사키코를 노인이 부축하다가 함께 쓰러질 뻔한다. 저걸 어째 아버지. 다구치의 아내가 슬리퍼를 신은 발로 마루에서 내려와 노인의 팔을 잡고 그대로 아들을 돌아보며 꼬짓는다. 히론시 난폭한 짓은 안 돼. 아니 어머니까지 그런 소리예요? 저 집안을 봐도 될까요? 사키코는 노인의 손에서 빠져나와 다시 한번 부탁했다. 다구치의 다구치의 아내가 사키코에게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뭐예요 당신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다고 당신이 나쁜 거잖아요 당신이 혼자 멋대로 한 짓 이잖아요 그만 괴롭히란 말이에요 경찰 부를 거예요 사키코는 아내에게 밀려 문에 등을 부딪혔다. 노인은 옆으로 피에 서서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올려다보았다. 아들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다. 잠깐 보여주는 게 뭐가 어때서 그러세요 저 본 적 없단 말이에요 이 여자 미쳤나봐 히로시 얼른 경찰에 신고해라 부탁 좀 드릴게요 사키코가 들어가려고 하자 뺨에 아내의 손바닥이 날아왔다. 뜨겁다고 생각할 틈도 없이 사키코는 아들과 노인과 아내 세 사람한테 떠밀려 현관 밖으로 쫓겨 나오고 말았다. 벗으려던 신발이 발끝에 간신히 걸려있다. 사키코는 신발을 고쳐 신고 다구치의 집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어두운 길 한가운데에 서서 경찰차가 오려나 하고 멍하니 생각했다. 바로 그때 누가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기분이 이제 풀렸어? 사키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구치를 보았다. 다구치는 숨을 크게 토해내고 사키코를 그리고 자신의 집을 저다보았다. 이것이 정말로 다구치 유사쿠일까? 자신이 9년이나 사랑했던 남자인가? 사키코는 역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잘 들어봐 대나무 숲소리가 난다고 쏴 하고 다음 날 아침 요란스러운 소리와 함께 창문을 덮은 덧문을 열면서 루이코가 흥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사키코는 이부자리 안에서 진짜 내요 하고 적당히 맞장구를 쳤다. 다구치의 집에서 아타미에 있는 루이코의 집으로 직행해서 묵은 것이다. 루이코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가서 그런지 짜증이 난 듯했고 뭔가 캐붓고 싶은 눈치였다. 그래서 사키코는 부근에 볼일이 있는 김에 들른 거예요 하고 얼버무렸다. 여기 있으면 도쿄에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죠. 그렇겠네요. 사키코는 이불을 덮고 누워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검게 찌든 들뽀가 가로 세로로 뻗어 있다. 사키 기운이 하나도 없네. 괜찮아?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로 루이코가 사키코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몇 시 차로 돌아가?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요. 오후쯤에는 갈게요. 사키코는 이렇게 대답하고 눈을 감았다. 빨리 돌려보내고 싶은 것이다. 졸리면 더 자. 나 잠깐 개들 산책시키고 올 테니까. 루이코의 집에는 레브라도 두 마리가 있다. 산책 나가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인지 벌써부터 시끄럽게 지저대고 있었다. 루이코가 나가자 사키코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에서 등나무 의자와 꽃꽂이에 쓸 나뭇가지를 묶어놓았던 마 끈을 빌렸다. 의자에 올라가서 들뽀에다가 끈을 두 겹으로 겹쳐 걸었다. 루이코가 돌아오기 전에 어서 하고 사키코는 초조한 마음으로 끈 안에 머리를 밀어넣은 후 의자를 힘껏 찼다. 알지 루이코가